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의원 허준이구요 오늘은 11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일요일에도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유한양행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승 시도는 있었어요 보시면 4% 5% 정도 상승했다가 모두 반납을 했었죠 지난 금요일에는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약보합 정도였고 코스닥 위주로 상승을 좀 했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앞으로 유한양행이 더 갈 수 있냐 이렇게 꺾일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텐데요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상방으로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근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셔야 그때까지 우리 다같이 홀딩을 좀 하면서 다같이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먼저 좀 보도록 할텐데요 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겼지만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파란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다시 물량을 좀 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수급이 어디라고 그랬죠 외국인하고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은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런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이미 채워져 있고 올라가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또 내려가면 기계적으로 담아야 되고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연기금의 비중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8만원대에서 16만원까지 두 배가 좀 올랐고요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도 많이 좀 올랐고 여기서 지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아직 고점 징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점 징후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에서 고점은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세력이 만드나요? 자 물론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런 조그만 종목들은 세력들이 주가를 좀 컬투를 할 수 있겠지만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보세요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10조 자 제가 항상 대형주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큰손들이 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 이런 큰손은 있는데 일부 세력이 흡입 우리가 말하는 잡주나 작전주 같은 세력이 컨트롤하기에는 거래대금도 너무 많고요 시가총액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들어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한양인은 외국인의 큰손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지분을 좀 늘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도 금요일에도 매수를 함으로써 지금 21% 정도의 외국인 지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을 대략 10조 정도로 놓고 봤을 때 2조 이상은 지금 외국인들이 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무배까지 상승을 했는데 왜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보시면 계속 매수잖아요 빨간색이 훨씬 많죠 파란색보다 자 왜 더 매수를 할까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실적이 있고요 테마로 올라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유한양인은 이 두 마리를 모두 다 잡은 매단되는 종목이에요 당연히 강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빅이벤트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유럽, EMA, 허가, 렉라자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도 빠르면 올해 안에 허가를 날 거를 보고 있는데요 유럽이 더 빠를 거로 보입니다 유럽은 빠르면 다음 달에도 허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시 뒤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고점 징후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보시면요 제가 고점 징후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봉입니다 이런 봉 자 보시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요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밑으로 그냥 다 쏟아버렸어요 자 보시면 고가가 19% 구요 저가가 마이러스 12% 구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4조가 넘게 터졌습니다 자 이런 봉이 위에서 대규모 차익실현이 나왔다는 거고요 이런 차익실현이 고점 부근에서 나온다면 이때는 우리가 경계를 꼭 해야 됩니다 이때는 고점의 징후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양봉을 모두 다 반납하는 은봉이 출현했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고요 자 대표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엔캠을 좀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이때는 바닥 대비 그렇게 많이 올랐던 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했죠 한참 더 많이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형태의 봉을 조심하자 이겁니다 거래대금 9천억 양봉을 모두 다 반납하는 은봉 출현하는 거 자 그러면 유한양행은 어떤가요 지금 전혀 그런 고점 징후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의 조정은요 차트를 이렇게 당겨 보시면요 이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도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셨을 텐데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자 이거 저는 20만원도 가볍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만원이면 지금이 조정인 게 맞고 여기서 물량을 담아야 된다고 여러분 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16만원까지 급등을 좀 했죠 자 그럼 현재의 구간은 물론 이제 저점 박스권을 이탈을 좀 함으로써 여기저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국내장이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 또 이런 악재들이 좀 반영이 됐던 구간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버티면 됩니다 13만원 전후를 버텨주면서 행보를 하다가 다음 재료가 나타나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거면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높은 실적을 기대하는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테마성으로 재료가 있습니다 자 EMA에 관련된 소식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금리 인하의 초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 뭐죠? 제일 큰 성장주 고 멀티플을 부여받는 고 PEI를 부여받는 종목이 뭐가 있죠? 바이오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이런 종목들 이제 따라오는 건데요 바이오 총대장주 우리 유한양양 이대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11월에 한 번 더 금리 인하 할 거고요 12회도 할 거고 또 25년도에 적어도 5번에서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더 추가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초입이라고 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좀 볼게요 유한양양 렉라자 기술료 유입의 어닝 서프라이즈다 자 근데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뭐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대부분 다 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 출시로 이제 마일스톤 800억 들어온다는 거 지금 8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 이 재료가 남아 있다는 게 훨씬 큽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 출시에 따른 기술료 유럽이 3천만 달러 중국이 4천만 달러인데 이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로얄티가 찍히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로얄티 한 10% 정도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매출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 유럽 마일스톤도 중요하지만 이건 어차피 일회성이고 중국 유럽 출시가 되면 이 로얄티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큰 거고요 또 이제 리브리만트 SC 제형입니다 피아 제형이죠 제일 잘하는 기업이 국내 알테오젠인데 자 이 IV라고 하죠 정맥주사 이거를 이제 피아제형 즉 4, 5시간의 주사를 맞아야 될 거를 5분 만에 끝내는 이걸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의료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간편하게 맞고 오는 게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브리만트 SC 제형은요 우선 심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 내년 2월 이전에 FDA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된다 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수익을 내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요 기대감에 상승을 했을 때 분할 매도로 이 기대감을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에요 여기 이미 렉라자 리브리만트 병영요법 승인받았기 때문에 연내 수월한 승인도 기대가 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목표 주가 19만원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레포트를 보고서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죠 자 레포트대로 가면요 물론 참고할 때는 아주 좋지만 그 레포트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이 세상에 수익을 못 낼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거 19만원에 팔면 되는 거잖아요 사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항상 시장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심리는 곧 광깁니다 올라가는 거는 더 과도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구요 빠지는 건 더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우리는 항상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또 하나 이제 기술 이전 제품의 매출 로열티 유입이 될 것이다 자 이거 뒤에 하나만 더 볼게요 짧게 볼게요 이거 이거는 이제 시원에 나왔던 11월 6일이네요 11월 6일에 나온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체크를 해놨어요 어 이제 세계 페아마켓 렉라자 이런 건 뭐 그렇다 치고 타겟 점유율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 침투율 렉라자의 높은 시장 침투율을 가정하고 있다 경쟁 약물을 물리치고서 우리가 이제 1등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SC병용요법 승인 OS값 데이터 발표 남아 있고 특히 연말 유럽 승인을 받아서 내년 초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돼 있죠 유럽에서 EMA에서 이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허가를 받으면요 미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플러스 유럽 플러스 중국까지 해서 엄청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FDA는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치더라도요 아직 실적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왜죠? 로얄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 유럽 EMA 또 중국 여기에 대한 재료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홀딩을 해야 된다 홀딩을 꾹꾹 눌러 담아서 해주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레이저 T닙 처방이 이뤄지고 있죠 내년부터 로얄티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얄티는 렉라자 현지 매출의 10%에서 15%로 예상이 되며 마일스톤과 마찬가지로 나눠 갖는 건데 여기서 존슨앤드 존슨이죠? 얀센의 모해사 이 레이저 T닙과 아미반타마 병영요법으로 연간 50억 달러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 50억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죠? 대략 한 7조 정도 됩니다 7조 자 그러면 이 7조에서 10%면 7천억이고요 15%면 얼마인가요? 7조에 7호 35니까 1조 500억이네요 그쵸? 500억 이 정도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유럽하고 중국, 일본이 포함이 되게 된다면요 물론 이 존슨앤 존슨가 이제 레이저 T닙만큼만의 로얄티를 받는 거고 리브리반트는 유한양이 받지 않겠죠? 병영요법이니까 자 어쨌든 이제 7조 7조의 매출에 절반이면은 3.5조고요 여기서 이제 10%에서 15% 적게는 이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될 텐데 여기에 유럽, 중국, 일본 중국 대박입니다 중국 이제 폐암 환자들 인구도 엄청 많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 전 지역을 합친다면 여기서 이제 출시 국가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들어올 로얄티가 막대한 양이 들어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오스코텍은 그렇다 치고 잘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자 유한양양이 여기서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10조 그러면 보통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 있죠? 기준이 뭔가요? 매출이 기준이겠지만 어쨌든 FDA에 항암제가 시장이 가장 큽니다 가장 비싸요 전세계 1등 약품이 뭐죠? 키트루다죠? 항암제 자 어쨌든 FDA에서 항암제를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해서 보통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1조 매출입니다 기준이 근데 이번에 이제 렉라자 리브리반트는 이제 7조 정도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블록버스터 신형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빅파마로 유한양양이 포함이 된다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 대장주잖아요 얘네들이 보통 멀티풀을 40배에서 50배 받아요 계산하기 편하게 50배라고 치면요 자 만약에 5천억 보수적으로 5천억의 로얄티가 들어온다 근데 유한양양은 이거 렉라자 레이저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보수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50배 멀티풀을 적용했을 때 25조의 시총이 나옵니다 시총이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10조죠 그러니까 25조까지 갈지 못 갈지는 그때 가봐야 되지만 적어도 10조는 굉장히 저평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도 저평가자 19만원 레포트 나왔는데 전 이것도 저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시장에서 받쳐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초일이기 때문에 25년도도 우리 바이오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중에 대장 제가 좋게 보는 거 유한양양,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정이 왔다고 홀라당 매도를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됩니다. 홀딩을 해주시고 고점지구 나올 때까지 목표가 계속 수정하면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우선 제 영상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가급적 거의 매일 혹은 2일에 한 번씩 영상으로 좀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계속 홀딩을 해서 정말 높은 고점, 최고점에서 분할 매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좋은 결과 진심으로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라는 거 없어요 저희 채널이 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잠겼는데요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재료 남아있다 유럽, 중국 남아있고 SC 제형, PIA 제형으로 개발하는 거 남아있고 실적이 로얄티가 들어오는 게 제대로입니다 이때가 제대로고 마일스톤은 800억, 몇백억 이렇게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판매 로얄티가 나중에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서 가급적 길게 보시고 25년도도 우리 바이오가 대장이 될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곳까지 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반등은 머지않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